아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하는 저지? 하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좋다고 해도 안 믿을 거고 좋다고 해도 꾀병이라고 했고 아 핀 달아놓은 거? 죄송했습니다 이젠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콩 하아 그래요 지지해주세요 자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시작을 하느냐 오늘 정말 크게 현타가 왔었어요 어제부터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파갖고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두개구리 작살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일어나자마자 너무 아파갖고 자던 랄프를 깨워서 병원을 갔습니다 아가리 싸가쳐 이 병신이 18세 그래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진짜 그래서 병명을 여쭤봤더니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그러고 과로도 그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근육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주사 맞은 데에다가 반창고 다 붙여놨고요 주사 맞고 그러고 왔어요 오일치약 받아갖고 왔고요 아직도 좀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 방송엔 지장 안 가게 하겠습니다 아픈 거야 뭐 그렇게 뭐 심한 게 아니니까 아픈 우리 태훈이 아픈데 못 알아줘서 서운했어요 우평사진 배경이 17시 28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해명 좀 아픈 후 죄송하지만 혈관은 찾을 수 있으셨나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약 봉투랑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니 태구나 숨 시원하게 움켜주고 입방구 해도 되냐 예 올려놨더니 거기다가 별별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네 형약처방 뜯어서 분석하는 방구석 약사 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는 휴방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애초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나갖고 이렇게 올렸어요 네 이게 여기 나온 이제 약들 검색해가지고 예 정말 그 미천하고 알량한 어줍잖은 인터넷 귀동량으로 제 병명을 진단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흠 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예 결국은 그냥 많이 처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서 어 이런 병이 생겼다 그냥 결론적으로 어 지 엇보다 이러면서 예 제 어떤 그 제 진심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머리도 아픈데 거기다가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예 팩트에요 오늘 정말 한타 한타까리 하실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런거는 더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10명만 블랙 때리고 시작할게요 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진짜랑 가짜는 구분해야지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건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예 예 저는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하..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예 현타가 와갖고 물론 방송 유쾌하게 하는것도 좋은데 안 예민해도 될건데 그냥 그냥 아 그래 그냥 나 그 정도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진심으로 아 그래 좀 많이 피곤했나보다 어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 좀 방송 더 열심히 하자 애들은 나에 대한 기준 보려고 팩트 예 잠깐만 그래서 그냥 그래 너 좀 열심히 해라 아픈거 알겠고 좀 건강관리 잘해라 그냥 요정도 코멘트만 달아줬어도 제가 아파도 그냥 알아서 하고 다 그렇게 했을거에요 어 근데 저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막 찐탄이 나오더라고요 예 고개도 잘 안들어가 이쪽으로 예 근데 뭐 방송 이런거 다 떠나가지고 예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또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지 카페에 강퇴당했다고 지랄병을 하면서 갑자기 막 눈깔 뒤집으면서 저한테 채팅을 치더라구요 어떤 새끼가 할말하는 새끼가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평소 운동을 해야지 어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된다고 운동을 운동을 해야 안아퍼 운동을 해 운동을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운동을 한다고 안아픈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 이 아 나 이거 진짜 오늘 이러다가 진짜 큰일나겠는데 이거 대형 콘텐츠인데 하필이면 오늘 이런 날에 내가 잘못한건가 아 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제가 딱 강단있게 말씀드릴게요 예 얼리고 블랙 하겠습니다 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저도 할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자 오케이 블랙 걸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예제껏 한달동안 방송하면서 이렇게 블랙을 채팅창 올리고 블랙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플 때 건들지 마세요 진짜 예 흠흠 오늘같은 날은 제가 딱 잡고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오지 마세요 이제 예 아 진짜 성난합니다 예 블랙 하겠습니다 음 오지 마세요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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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아까 이렇게 또 제가 카페에 이렇게 탈퇴되신 분들 어 풀어드렸고요 다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썼어요 앞으로 좀 진짜로 뭔가 좀 아파 보이거나 그럴 때는 좀 건들지 말아달라 나도 사람이다 예 예민해질 수 있고 그렇다 예 예 두통이 이게 두통이 있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스트레스받아요 예 좀 그래요 그니까는 좀 예 그래서 제가 어쨌건 오늘 방송에 지장 안가게 할 예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반성도 아프고 나서 하는거지 다들 뭐 내일모레 예 예 예 예 예 예 정밀검사 받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 코트형이 으쾌한척 받아준게 쌓여서 머리 아픈거 같아 우리도 적당히 여자 어 여기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그 관자놀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쑤셔요 너무 아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예 약도 먹었고 음 약도 먹었고 목에 주사도 맞고 다 했어요 예 음 음 음 음 음 음 뭐 과로도 있고 뭐 피곤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긴장성 두통을 첫 부분 나와요 음 긴장성 두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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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들고 두꺼움 음 어 스트레스 피로 죄송합니다 아까 분위기 못 읽고 노웨이홈에 답글 달아버렸습니다 수면부족 뭐 이런거가 좀 원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긴장에 가면 알아들을 친구들은 알아 듣는다 태훈아 아 이거 좀 미안하고 사실 진짜 나 그냥 또 까놓고 얘기할게 방송 켜서 이럴 분위기라는건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피하고 방송을 안하는것 보다는 초반에 좀 우울하더라도 이런거 내 속마음은 얘기는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그래서 어찌됐건 방송에 지장을 주면 안되잖아 이제 요방도 해야하는데 기관잡긴 해야지 흉아 아프니마 어 그래서 좀 초반에 분위기 이런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풀어질거에요 여러분들 예 예 죄송합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블랙같은거 안하고 싶은데요 어 저 진짜 아프니까 존나 속상하고 그래요 네 아프니까 속상하고 그래요 진짜 저도 안 아프고 싶죠 아니 자다가 깨갖고 왔는데 나 웬만하면 병원 안가요 진짜로 네 어 너무 아프더라구요 아무튼 주사도 맞고 다 했으니까 예 좀 안정을 취하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구요 금융치료하고 가자 예 그리고 오늘 그 저기 성지합창단 있어요 여러분들 성지합창단 있고 어 성지합창단에 쓸 실로폰을 샀어요 실로폰을 샀습니다 실로폰에 예 네 네 자 실로폰 사서 이제 네 네 샀습니다 예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안 샀는데 근데 이게 도부터 도 도 로 도 도 대 도 리 도 도 도 Does 도 도 아 이게 저게 없구나. 검은 건반이 없네 물었습니다 이제 요거 샀습니다. 샀고 알겠습니다 에드블루는 3개나 쌌는데 고맙다고 안 하시나요? 3개나 쌌는데 고맙다고 안 하시나요? 고맙습니다. 김강록님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강태된 애들 다 풀어라 랄보야 강태된 새끼들 다 풀어 아 그리고 저 카페에서 한 저 카페에서 한 20명 강탈당하고 재가입 불가 먹었어요 강제탈퇴 재가입 불가 재가입 불가 다 풀어드렸고요 다시 재가입 하시면은 등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동안에 출석체크율은 다 날아갈 거예요 다시 0이 됩니다 카페 활동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으나 출석 만건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강태를 제가 시켜버렸어요 그냥 이거 카페 기여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싶어갖고 다른 건 모르겠고 아플 땐 건들지 마세요 진짜 아플 때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프지 마 걱정했잖아 식퇴지려나 이감정 배설구 욕변기 전용 뗄까마 카페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인물들이 신생아 돼버렸어 전 그냥 걱정돼서 운동 드립 쳤습니다 앞으로 짜져서 보겠다 그래 하마야 이거 수면부속이랑 뭐 그런 건데 거기다가 운동 무슨 기승전 운동하라고 해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니 그래 너 딴 애는 사실 너 딴 애는 그 말이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 딴 애는 되게 불쾌했어 어 쩨가 하마야 병신새끼네 처음에도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바락바락가지고 그냥 채팅으로 계속 따지고 있더라고 왜 자존심 있어? 이 개새끼야 어?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러는데 거기다 운동하라는 게 말이 맞아? 히팔 새끼야? 말이 맞니 하마야? 너 진공아 생각해봐 우유통은 됐고 브라이 같기 새끼야 저거 진짜 너 그렇게 너 저기 하지마 너 건조부리지마 거기다가 어 자 무튼 그렇습니다 예 긴장성 두통이야말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3대 통증입니다 형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이거 비껴가지고 예 아 근데 좀 답답하더라고 애새끼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나한테 대든다기보다는 자꾸 따지잖아 알아먹게 얘기했는데 계속 따져 야 그래서 니가 뭐 코로나야? 아니 내 비유가 그렇잖아 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도 너는 거기다가 어? 운동을 했어야지 운동을 운동을 해야지 이러면 너 그게 말이 맞다고 보니? 야 의사도 안한 얘기를 왜 니가 해? 그럴 땐 그러니까 니가 코로나냐고 계속 이래 따지더라고 아까 오프닝방송 때 아 존나 짜증나 죽겠는데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 어 음 넘어갑시다 예 예 그거 저 아닙니다 너 맞아 씨바라 그러지 좀 마라 형한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음 음 자 넘어갑시다 아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하만한 새끼가 되게 좀 으으으으 좀 애가 뭐라 그러지? 그렇더라고 음 우악스러워 애가 음 음 억세 억세 음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해 걸레야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기 임신아 그래 넘어가자 나는 지금 딸을 쳐야겠고 너는 훌륭한 유방을 가지고 있어 뭐 그만합시다 하고 계속하는 게 정말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태훈씨 모르겠다 나이가 처먹어서 여성 호르몬이 씨발 나오는지 니들 말대로 유방이 나와가지고 그 유방에서 막 여성 호르몬 호르몬이 나오는지 서로 죽겠더라 아픈데 씨발 장난치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 개새끼더라 형 눈물일 때 음에 김밥 들어가는 게 긴장성 두통 원인인 것 같아 유방 모으기로 바꾸자 그래 아무도 좀 싸우지 맙시다 응 울 정도는 아니고 흐음 흐음 하아 그래도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한 번 맛 좀 보자 오늘 성장 차단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은 6시까지 할 거고요 어이 너 우유똥이 맘에 드는군 쌈벼리 핍시다 지금 이 바이크에 총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맛 좀 보여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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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우리 또 박광우가 광우도 요즘 진짜 많이 온다 너 방송 중독된 거 아니니? 광우야 형이 방송 시작부터 도져서 가만히 계시나 그니까 쟤는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담배풀 때는 항상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마 어 광우 저 친구도 참 출석률 대단해 그니까 흐음 7개월 전에도 맨날 안 썼어? 그니까 되게 출석률이 좋네 우리 광우는 고마워 진심이야 하아 좋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기회가 되면 고향식으로 준비할게요 아이고 농노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씩 우유통 나오더니 비통수에 머리핀 꽃은거 봐라 그러고선 롯데캐슬 놀이터에서 사진 찍어달라니까 어망구 돌아가셨냐는 소리가 나오냐 기도냄새 한 번만 맞게 해줘 너 언제 나랑 롯데캐슬에서 마주쳤니? 나 롯데캐슬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야 왜 그러니?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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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마트 에브리데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던데 흐음 하질 않나 미친 놈들 진짜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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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색 흐음 보르셉 엑 뜨끈 이런거 없어요 ㅅ 네 한국어 퀸 흐음 안하고 싶어요 재미없어요 스타 비하하는건 아니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거에요 롤도 재미없어요 배그도 재미없어요 태훈아 메이저 비제이랑 합방은 언제 할거냐 섭외가 들어왔어요 편집 잘했더라구요 돈 올려주니까 편집자들 진짜 열심히 하네요 더 열심히 하면 앞으로 더 올려줄게요 우리 편집자들 스타대학 만들고 엇가로 끌어올리는거 징그러워서 손도 안땀 다른 타비제이 방송 스타일에 재방송 하셔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건 그래요 세군말고도 있었어요 두 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이번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합방하지마 조율하고 있어요 시간 조율하고 있습니다 코트게이아 빨리 비글즈들 가자 코트버려 지고 싶어서 오늘 송지협창단 나비의 어망구인가요? 아닌데요? 타비제 얘기 그만하시구요 합방해라 맨 처음 코묻어서 나락가는 BJ가 누군지 궁금해 형 그래서 더 고민이 되더라구 합방을 했을때 채팅창이 어떨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고민중입니다 사실은 고민중입니다 사실은 내가 마방을 안갈 수 있을까 이 새끼 오늘 텐션 지읍구란에 너 방송전에 달달이 지고 왔냐? 너 놀아이야?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텐션 어차피 올라갈거야 조금만 기다려 예열을 해야지 여기서 채팅치듯이 난방가서 채팅치는건 민폐지? 넌 여기서만 희롱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나야 오늘 뭐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고? 바뀐거 없는데? 어 바뀐거 없어요 자 12시안에 성재합창단 시작할거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은 코튼 릴레이 할거구요 제 휴방은 월요일과 화요일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그때 여행방송을 할거에요 여러분들 어김없이 또 바이크 타고 확방하지만 넌 우리들만의 작은 코트 우리 전용 육병기라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두려울 것 없다 걸거벗은 뒤 살가죽까지 찢어버려 걸거벗었다 이제 나아가리만 남았다 뭔 소리야 그거는? 흫 닉 바꿔라 박정모 박정모 어망구가 뭐야 형 그래서 3월 안에 합방 잡힌거 있나요? 뽀떡 뽀떡 음 감사합니다 아까 강남에서 타서 잠실에서 내린 게이야 다음부턴 나처럼 밖에 최대로 줄여놓고 봐라 아 지하철에서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사람 만났구나 코빡이 만났구나 지하철 내에서 밝기 최대로 줄여놓고 보라고 라디오 라디오 못하면 되잖아 아 우리 뽀얀 드록 반응 감사합니다 문 닫았어요 문 닫을까요? 얍 얍 시원해졌어 이제 약 죽었어요 어 흠흠흠 어제 오동나무 잘 봤어요 어제 약발방 재밌으셨나봐요 카페에도 올라왔더라구요 오랜만에 약발방 재밌는 약발방 봤다고 네 감사합니다 뭘 착한 척을 해 내가 차분한거지 착한게 아니라 착한게 아니라 전주 갈거에요 전주로 이틀 또 여행방송 갈겁니다 예 형 옷 좀 내려서 정리해봐 불편해 잘 붙여넣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그 전까지 핀을 좀 이렇게 꼽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쥐 입술에 립밤 같은 거 뭐 발라? 립밤 안 바르는데? 밥 안 먹었냐? 힘이 없어 보인다 이따 먹방 기여 아니야 밥 먹고 시작했어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30분 전에 그 스팸에다 밥 먹었어요 요즘 저희가 스팸에 빠져가지고 매일 스팸에다 밥을 먹어요 스팸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스팸 특유의 향 특히 난 얇게 썰어놓은 그 스팸이 너무 좋더라고 약간 무슨 베이컨 마냥 이렇게 바싹하게 튀겨갖고 밥에다가 얹어갖고 그냥 한입 먹으면은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정말 스팸은 밥경찰이에요 예 핀도 꼽고 모잘라 보이는 게 스팸이 캐슬 키이가 따로 없네 외국 애들은 스팸 극혐 한다던데 요번에 스팸 홍보 대사 다시죠 외국 애들이 스팸을 안 먹는데요? 속마음 아수바랑 늘 짤꾸만 삐지개 쏘네 그런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먹방하면 사례협박 할뻔해서 오늘 먹방은 없을 겁니다 네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스팸은 진짜 입에 들어오면 잭스하는 느낌이야 맞아 스팸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윤태훈이 추천한 마약 고추장 계란밥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다 아 그거 이름이 마약 고추장 계란밥이야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뽀떡 뽀떡 감사합니다 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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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뽀떡 뽀떡 감사합니다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폰 선생님 야 고지혈 고독이만 빼드렸니 스팸에 빠져버리면 진짜 지옥행 아니냐 오토바이부터 목숨 좀 아껴라 나 방송 40까지 보게시구네 음 근데 요즘 맨날 카페에 오토바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올라오니까 참 이게 참 씁쓸하더라고 오늘도 올라왔어 입은 헬멧 안 썼으면 큰일 날뻔 하긴 했지 주차장이 특이하네 이런 주차장에서 출발하시는데 일단은 뒤로 넘어갖고 자빠진 것보다 오토바이 좌꿍한 게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아휴 조심히 좀 하시지 그래 그리고 이것도 그 신가한판이라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었나봐 그래서 그 저 자연인 만나러 다니시는 이승윤씨가 사연을 잡혔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식 있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아마 지금쯤 살아있었으면 40세가 넘었겠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셨는데 어 그랬다고 하더라고 두 분 다요? 내 아들 둘 데리고 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큰애가 오토바이를 자꾸 사달라 그러더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그때 그 당시 오토바이를 사주면 위험한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삶이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었는데 천 개 감사합니다 우리 천 개를 떠 우리 아이고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밤새미님께서 천 개를 통 큰 팬 가입을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유 감사해라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떠비또 너무 고맙습니다 예 삶에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사준 게 문제였어요 아마 26년 전이었나요 군대를 앞두고 있던 큰아들이 어 작은아들이 또 중학생이었는데 그 작은아들 뒤에 태우고 작은아들 학원 가는데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마주오는 관광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작은아들은 손도 써보기 전에 숨을 거뒀고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대에 올랐던 큰아들이 하... 18일만에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 살려만 주세요 불구가 돼도 좋으니까 내 아들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움직이지 못해도 내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떠날 때 먹지도 않고 물만 먹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저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자식을 묻어놓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곁으로 가는 거예요 묘봉이 두 개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가운데로 쏙 들어가는 거야 온종일 양쪽 무덤을 잡고 있다가 오고 살아서나 죽어선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서 아이들 무덤 옆에 내몇자리까지 써놨어요 내몇가 있으니까 아마 내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에 아들 옆에 묻혀있고 싶어서요 나란히 있고 싶은 그런 희망사항이죠 자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이 그래서 이승윤씨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자식을 먼저 보냈지만 아직 어머니이고 싶은 자연인 산에서 위안을 얻으며 사는 중이라고 그때 그래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빨리 가면 안 되겠다 최대한 오래 살아서 자식들을 기억해야겠다 평생 가슴속에 아이들을 품고 산 자연인 에휴 오토바이가 이렇게 위험해요 송혜도 하나 있는 아들 젊었을 때 바이크 타다가 사고로 죽은걸로 알고 있다고 내 자식이 바이크 탄다고 하면 진짜 속 타들어갈듯 이렇게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꼭 타지마요 방송보고 뭐 이렇게 아 진짜 재밌겠다 나도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입문하지 마세요 왜 우리 단톡방 이름이 타지마 죽어겠어요 우리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예 죽어도 좋아 라는 생각으로 타기 때문에 예 먼데이 퀴즈 더 크로스 둘 다 팬들이 바이크 타지 말라고 했는데 형은 조심히 다 제발 음 오토바이 얘기 좀 그만해라 면상에 로우킥 주웠나 꼭 보셨네 로우킥 음 알았어 1일 1바이크 얘기가 나오네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 진짜 안할게 이제 어 머리빈 머리 좀 정리하기 귀찮아서 오늘 머리핀 꽂아버렸어 성장창단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분만 더 기다리시죠 제가 다 심사해드릴게요 심사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음질 체크 꼭 하세요 안 하셨다가 그냥 제가 종쳐가지고 시간 날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멀리 와가지고 오디션 보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잖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디션 보러 오셨는데 종 한 번에 그냥 나가리 되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음질 체크 꼭 하세요 오늘도 성지할 때 장난치러 오는 놈들 로우킥 줄넣어서 배고신들아 뭐가 띄꺼워요 아니 뭐가 띄껍다는 거야 난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뭐가 띄껍다는 거야 이 씨빨난들아 이 개새끼들은 그 한 번 뭐만 했다 하면 시비야 시발 착하게 해도 시비 걸고 차분하게 해도 시비 걸고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시발 새끼들 표정 진짜 아니 왜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머리 세팅하려고 한 건데 근데 왜 내 읽어서 일투족에 그렇게 시비샘 예? 아니 씨 시비야 예? 아유 천 개 이어서 이렇게 또 백 개까지 쳤네 오늘 성지합창단하고 뭐하냐고? 몰라? 몰루? 뭘루? 어 성지합창단하고 나서 뭐할지 몰루 야 내가 언제 바로 고음질 마이크로 트름 밟고 야무지게 껴줄게 시위 관련 한남아 성지합창단 기다리고 있노이기 한남아 소추 붙잡고 성지합창단 기다리고 있노이기 이랬냐? 어? 개소리야 사이로 사이로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더라고 목소리 좋은 코순이가 이렇게 없나? 근데 이번에 전화 데이트 해보니까 목소리 좋은 코순이들이 없더라고 다들 어떤 성대의 이 세월의 풍파를 쳐맞았나봐 그래서 이 이게 아프리카 파트너 BJ입니까? 예 그래서 목소리들이 다들 안 좋아 목소리 좋은 코순이가 한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경기도당 당원 일동들은 호남 대표 BJ 코트님의 무궁한 영광을 바랍니다 그 저기 혹시라도 이제 약간 자기가 더빙을 좀 해봤다 아니면 예전에 그 듀라한 BJ를 해본 적이 있다 듀라한이란 트위치에서 유행하는 얼굴 없애고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방송해본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둘이서 같이 제가 화면 공유를 켜줄 테니까 대사 하나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성분 한 분 다 구합니다 지원하실 분들 남자는 안 되죠 여자 목소리 하려고 하는 건데 지원자 빵명인 게 진짜 레전드다 BJ를 구하자 네 방송 보는 BJ들 있음 누가 내 방송을 봐? 어떤 미치강의 새끼들이 볼 것 배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내 방송을 보니? 어? 니들 방송하러 가 BJ들아 근데 왜 맨날 일요일 날 밤에 재밌는 거 아냐 토요일 밤에 좀 하면 안 돼 다음날 출근인데 진짜 나 이 얘기가 너무 지긋지긋하다 어차피 안 바뀔 거 아는데도 항상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휴방도 월, 화, 수, 목 중에서 이틀 딱 잡아가지고 월, 화, 수, 목 중에서 쉬는 걸로 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출까요? 어느 장단에? 예? 퇴사하고 방송 보라고 어 어느 장단에 맞춰요? 그렇잖아요 예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리고 풀영상 채널에서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놓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안 그래요? 이 시발 년절한 시에 성지합창단 한다든지 아직도 처 안하고 있는데 돼지련 그게 아니고요 탱탱탱탱님 성지합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 방송의 텐션이 제 방송의 텐션이 예열을 거쳐야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처럼 방송 중계되고 보고 회사가 짱짱이 나폴레옹 수면법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를 하지 않고 저한테 지랄들이세요? 예?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참 원하는 게 많아요 가만 보면은 공유전 존나 돌리네 예? 이 새끼는 그냥 말표의 장경철 추격자 박사가 항상 속에 있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지영민 씨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죠? 아니 그런 걸 왜 묻냐고 아니 그런 걸 왜 묻냐고 그냥 지영민 씨가 성돌부장과 해서요 됐어요?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선장님은 꿈이 무엇이었나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예? 분분한 낙화 응 궁예 아님? 누구인가? 저런 개가 파먹을 놈을 봤나 레전드인 건 이색이 하나도 안 똑같은데 계속 물어붙인 리얼 비응신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예? 그 문어야 내 너를 보려고 많은 인내를 한 거 알고 있냐 야 문어야 내가 너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한 줄 알고 있냐 바로 리듬에 난도질해 놓을 거면서 성지협 창단은 지은이은 늦네 언제 예열 끝나냐고 아 11시 12시 안에 한다니까요 네 정말 힘들고 나의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심입니다 라고 우리 라임456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말고 처 자빠져 주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말이에요 우리 라임님 같은 분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예 밤새미님 감사합니다 야 아 밤새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존나 심하다고요? 아니 제 나름대로 방송이니까 방송감으로 말씀드린 거지 뭐 제가 십선비처럼 제가 방송감으로 말씀드린 거지 거기다 대놓고 아휴 힘드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게 다 털어나봐요 지금 35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저 한 사람의 사연을 받아줍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착하게 말하면은 또 저기하고 그렇다고 또 진지한 위로를 바라지 마라 그게 다 조롱이고 왜 그러세요 밤새미님 따랑해 고맙습니다 흠 아휴 왜 태훈이가 매일 로роб지로 살해 협박받는지 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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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가 제가 fair 성지합창단 어차피 많이 볼 거 알고 인기 많으니까 방송태도 지읒같이 건방지네 기읒기읒 가볍게 무시할게요 우리 데베쌀님의 개헛소리는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네 성지합창단 하려고 56분째에 척 기다리고 있다 시발새끼라고 욕하시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거 같아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밤새미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100개를 오늘 재수 주웠나 없게 스푼갬성으로 방송캐 말아먹네 시빨용 아니 내가 뭐랬다고 예 진짜 노빵꾼에 어디가서 비통수에 빡따질 당할까봐 걱정이다 오래 살자 코트 방역제 무시할게요 특방법이나 변명을 할 수가 없니 네 음 아 진짜 쌌다 드립이 아니고 미칠련아 아우 아우 쌀에 걸렸어 야 차 한잔만 갖고와라 아 오늘 뭐가 부족한지 봤더니 차가 안 왔네 차를 먹고 해야 되는데 차 한잔만 합시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차 한잔만 하고 그러고 성지합창단 시작하시죠 차 한잔 금방 먹어요 길어봤자 15분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UFC같은 데서 러브콜 들어오면 저도 피곤해지고 저도 마음 잡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살인병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요 네 다시는 이 살인병기 꺼냈다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안될 것 같습니다 나락치시는데요 제가 차 한잔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두통도 좀 있고 해서 목도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오미크로는 아니에요 차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방지 바꿔놓을게요 인간 병기는 무슨 그냥 육변기겠지 기읍 기읍 근데 원래 싸움이라는 거는 제하의 숨은 고수들은 그런 자리 안 나가요 예 실전에서 보여주지 오늘 성지합창단 노래 제목이 뭐였죠 추억은 추억은 방간보다 기쁘네 오토바이밖에 없는데 참 알차 오토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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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써주셨네요 우리 NS여름님께서 저는 87년생 맞고요 인천에 거주 중이에요 서울에 거주한다고 예 해놓으셨네요 신체는 180일 맞고요 몸무게는 124kg라고 하는데 거기서 11kg만 빼주세요 그리고 D컵 아니고요 예 좋아하는 것은 윤석열 아니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소 딸려는데 예 감사합니다 학원을 다니세요 그냥 시간도 굳히고 그냥 면허는 사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윤석열 아저씨도 아직 뭐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뭐 제대로 정확하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뭔가 실천을 했을 때 인정을 해주지 뭐 말로만 번지르르기 하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것들이 공약이 다 이루어져야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시겠어요 랄프야 이거 모니터 이거 AS 보내야겠다 모니터 AS 보내야겠어 삼성 얘 밑에 조그 있잖아 조그가 아예 안 먹어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러거든 AS 저기를 해라 보내라 똑딱이 누르면 원래 메뉴가 떠야 되는데 메뉴가 안 뜬다고 크흠흠흠 크흠 오늘도 아기 두더지 말아줄게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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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삼성이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안 좋네 아 그리고 그 얘기 들었어요 갤럭시 갤럭시 22 사신 분들 진짜 너무 불쌍하다 지금 통신사 삼사 갤럭시 S22 시리즈 공시지원금 3배 55만원 할인 들어갔대요 원가에 산 사람들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아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존나 손해봐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어떡해요 S22 사고 싶어하고 사전 예약해가지고 폰 바꿔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막 그랬을 텐데 보면서 흐뭇하게 박스 딱 까면서 언박싱 하면서 예? 필름 하나하나 크흠 크흠흠흠 S22 히히 시발 내일 자랑해야지 히히 어떡해요 형나스 회행팀 해줘 저 이거 사도 돼요? Vors goes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흠흠흠 buying cussions año 가서 집을 많이 고수하라 흐흐흐흐흐흐흐 예예예 어흫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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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예계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보통 삼성 하이엔드급 모니터는 2년 이상의 무상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모르셨구나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 맞다 그 씨발 년이 야 얘들아 그 씨발 년이 내 풀영상에다가 저기 뭐야 초상권으로 걸어갖고 영상 내려달라고 요청 들어왔다 걔 같은 년 아니야?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내려줬어 뭐 채널에 피해가는 건 없어 95선 뚝배기녀 있잖아 핸드폰을 아저씨 대가리 깼년 조회수 6만건 이상 올라가니까 뭐 조금 그랬나보지 걔 같은 년 씨발 년 그거 가지고 내 거 채널 내리라고 요청 들어왔더라고 내려줄게 씨발 년아 10만건입니다 10만건입니다 아 10만 됐어? 네 내려줄게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되잖아 초상권으로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해버리면 유튜브가 내리기 전에 내가 내리면은 채널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미리 유튜브가 저한테 이거 내려야 된다고 연락 갔더라구요 예 내리려구요 그냥 흠흠흠 그리고 그걸로 조회수 안바라 그 조회수 그거 저 어차피 그게 노따기여갖고 제가 수익 먹은 거 없어요 예 네 모자이크 할 수 있어 이제 아서? 할 수 있어요 해봐 시입발년 그냥 지하철 쓰레기친 형님한테 300초구에 지켜줘야겠네 시입발년 지하철에 침 뱉고 특수폭행 한시발년이 무슨 초상권 침해야? 고소해봐 대훈이 고소해보라고 하하하 그랬다고 하더라구 이거 차 этих 없아남아 어차피 지금 12시 7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좀 legislative 방송 보고 계실텐데 아kal계시 아 방금 지뢰해.. 이러고 있으실 텐데 오늘 노래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5..15분 안에 시작해도 돼요 뭔 말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전잔으로 ㅅ빨련 ㅅ빨련 이거만 계속 나와 아 이게 무슨 차죠? 모르겠어요 카페 아는 사장님이 타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주문했어요 10만장 사장님 10만장 사장님 감사합니다 성지 시작하면 머리에 빈 빼라 태훈아 십게이가 뜨니깐 알았어 쌈베 한 대 피할게요 여러분들 쌈베 한 대 피곡으로 시작하시죠 성지합창단 오늘 노래 1파트부터 5파트까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이 노래가 이렇게 짧은 날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볼게요 네 네 곧 남이 불러주는 노래 시작합니다 자 6분 남았습니다 6분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쌈베 한 대 피할게요 음 일본 리본까지 사람 존나 많아 시작한다면서 왜 약속 안 지키냐 우리가 물로 보이냐 마방되지려나 담배 좀 줄여라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높이네 방송할 때 제외하고는 방송 담배 아예 안 펴요 웬만하면은 하루에 한갑도 안 펴요 반갑도 안 펴요 불안 부치봐라 아 우리 박광호가 119개 불안 부치봐라 고맙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10개도 안 펴요 네 안 펴면 좀 심심해서 그렇게 피는 거 같아요 하루 10개도 안 펴요 하루 10개도 안 펴요 오늘 똥 싸지마라 18초 10분 잡아먹을라고 근데 그걸 왜 방송하고 피냐고 담배를 피든 말든 제 맘 아니에요? 왜 이런 거까지 사사건건 간사와서요 이쯤 되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코트보다 지킬까봐 아직도 지킬까 기대한 니들이 더 문제다 네 맘만 있냐 시가 아 초딩이야?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똥 싸는 것도 이젠 컨텐츠다 포기해라 애들아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10세기야 많이 안 펼게요 진짜 쉽게이잖아 시방 머리 진짜 핀 빼요? 핀 빼면 머리 계속 만질텐데 지 벌려나 망치로 주탱이 조나 시계 쳐버리고 싶네 빔 뺐습니다 자 그러면 성재협찬단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9세 풀겠습니다 네 시빨 독가스 돼지려나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